휴미 테스트 안녕하세요 힘찬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저의 휴미 테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고 어깨깡팔 투명인간 남자분들이라면 다 숙면 칵테일 막걸리는 마시면 그 다음날 머리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개명하고 30억 받기 30억 대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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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이런 게 왜 따라다니는지 잘 모르겠지만 단팥빵 근데 단팥 쇼크림빵이 있습니다 치맥 치킨 앤 백주 피자 앤 콜라 어땠어요? 괜찮았나요? 여러분과 저의 휴미는 통했나요? 비에이피 매트릭스 영월드 앤 프리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에이피 매트릭스 비에이피 매트릭스 영월드 앤 프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